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브라질 국채에 투자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된 지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번에는 테메르 대통령이 탄핵당할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또 탄핵한 소추가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현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대안이 없다는 공감대가 브라질 국민 사이에 확산되면서 룰라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서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목만 보더라도 옛 룰라, 옛 영화 제한되나 이런 제목이잖아요. 오늘 좀 많은 시장의 움직임에도 많은 변화가 좀 있었는데 우선 특징적인 것부터 몇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특징적인 게 좀 많죠.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경계선이 좀 무너진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한 달 전까지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동시에 올라가다가 지금은 서로가 같이 동반 하락되는 물론 이제 어떤 그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은 위험자산 선호선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스닥 지수가 아마 그 분기 앞두고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윈도우 드레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7월 첫날도 팽주를 중심으로 해서 한 1% 이상 반장인데도 불구하고 독립기전이기 때문에 오늘은 오전장만 있었죠. 그래서 1% 이상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사실상 역시 여기에는 구글세 관련해서 미국의 법인세가 지금 35% 아일랜드라든가 이런데 10%로 보면 그 격자 때문에 인컴 쉬프트 소득의 이전으로 미국에서 소득을 만들어놓고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아일랜드라야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는 법인세가 이렇게 차이 난 상태에서 미국이 빨리 조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EU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실 반독점이라든가 이런 명목을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과징금이라든가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과징금이라든가를 볼 때는 이런 팽주들이 유럽에서 수익을 좀 많이 잡는 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과징금 부담을 하면 이후에 팽주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들이 좀 수익이 좀 악화되지 않겠냐 이런 것이 반영돼서 지난달 5월서부터 나스닥 지수가 100포인트 넘게 떨어진 상황이 물론 지수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지속되는 사항이 사실 붕괴 앞두고 윈도 드레싱이라는 그런 시각이 잘못된 것이 오늘 첫날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 투맨 문제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역시 어제도 국채 투맨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자산매각 쪽으로 이렇게 가고 보다 강도 있는 긴축기조로 가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한 단계 낮은 이스비라든가 영란은행이라든가 캐나다 뱅크에서 역시 소프트 테이퍼링이든 테이퍼링 상태로 긴축기조로 가겠다는 이런 것이 반영돼서 사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3%에서 2.35% 하루 만에 0.05% 5 베이스 포인트가 올라간 것은 굉장히 급등한 일이다. 그만큼 국채 주식과 국채 가격이 동반 호조를 보이는 게 아니라 국채 가격은 그만큼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례적으로 국채 금값이 많이 떨어졌죠? 2.8% 폭락했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가장 관심 있는 사항이 국채 금값에 대해서 낙관적 시각들을 많이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장학계에서 그대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차트 본사이라든가 해서 국채 금값에서 온수당 1,300달러 이상 굉장히 낙관적으로 시각했던 사람들이 여기 전문가를 칭하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지 모르겠다는 이렇게 금값이 올라간다는 시각이 많아서 일반 투자 입장에서는 금값이 올라간다 하면 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상의 편향적인 선호사상 때문에 금에 대해서죠? 아까 장학계에서 방송 전에 이렇게 금에 대해서 투자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왜 이렇게 금 귀걸이를 하고 나으셨습니까? 네. 오늘 금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해서 하락해서 지금 상태에서 지금 금값이 하락되다 보니까 최혈의 평균 차원에서 금을 사일까 말까 이렇게 지금 고민인데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금값이 1.8% 폭락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온수당 1,219달러입니다. 이게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1,200달러가 붕괴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이 초매에 관심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과 관련된 DLS 상품들이 많습니다. 증권사에서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은값이 프레쉬 크래쉬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은값이요. 그래서 전일보전에 비해서 3% 폭락했거든요. 정확히는 3.1% 정도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그야말로 폭락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프레쉬 크래쉬라는 얘기가 이더리온 같은 이런데 원유와 관련, 지금 원유 관련된 데에서는 조금 반등하고 있었던 것은 원유와 관련된 데에서 40달러 프레쉬 크래쉬 현상 그다음에 국채 관련된 데에서 프레쉬 크래쉬 현상 그리고 국제 기금석과학에서 프레쉬 크래쉬 현상 이렇게 프레쉬 크래쉬 현상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시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병겁정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을 올해 5월부터 빅스지스라든가 이런 위험과 그다음에 안정자산의 선호에 경계 선호를 해당되는 빅스지스의 시그널 기능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재테크의 혼선호는 모습이 돼서 상당히 이런 점을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데요. 지금 그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죠? 프레쉬 크래쉬 현상 이것이 이제 시장에 보면 그동안 유지했던 추세가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바뀌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국채 투매 현상 금값의 폭락 현상 은값의 프레쉬 크래쉬 현상 이더리온 가격이 다시 또 프레쉬 크래쉬 현상 그리고 원유 같은 것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런 모습이 향후에 시장의 재테크 변호사에서 상당폭 변화를 예고하는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의 움직임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또 금을 비롯한 기금속 가격이 거의 폭락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왜 이렇게 금가격이 갑작스럽게 빠지게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려면요. 금값이 떨어지니까 사실 장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이 항상 뭐냐 항상 떨어지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마 금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장인 것과 시장 여러분한테 내가 경제 지식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금값이 떨어지면 내가 사겠다 해서 미리부터 이렇게 기금속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장인 것과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금속을 차고 올 때에는 금, 귀걸이, 금, 귀걸이 차고 올 때는 나한테 차고 오면 괜찮습니다. 밖에 나가실 때에는 금, 귀걸이, 금, 귀걸이 차고 나가지 마세요. 어차피 금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도둑놈들도 금, 귀걸이, 금, 귀걸이 안 뺏어갑니다. 그러면 왜 밖에 나갈 때 금, 귀걸이, 금, 귀걸이 허고 나가시지 말냐 그러면 재테크를 잘못하는 것은 장인 것 혼자만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면 금, 귀걸이, 금, 귀걸이 재테크를 못한다는 것을 많이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꼭 강의해오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좀 오르고 하반기에 떨어지거든요. 상반기에 오르니까 많은 레스컴들이 또 많은 차트 분석하는 금값이 뭐냐 1,300달러 올라가서 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제도 강의 시간에 강남에서 강의하는데요. 금값을 이렇게 올라간다 올라간다 해서 한국경제TV에서 올라간다 얘기해가지고 제가 샀는데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금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는 금값이 올라갈 것을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는 2011년에 미트로 옴니라는 분이 공화당의 후보로 검토했던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실상 금본위제에 금본위제에 도입해서 미트로 옴니가 트럼프의 경쟁 상대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국방광장과 이런 모실락을 했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트럼프 정부에 이런 미트로 옴니라든가 금본위제를 주장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흡수해서 트럼프의 성격사를 보면 이렇게 금본위제가 도입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달러약세 달러약세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달러약세가 세계적으로 중심통화되지 못한다면 달러약세에 보금돼서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금본위제에 도입해서 달러의 중심기능을 금본위제로 금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사실 트럼프 치유는 슈퍼골드에 대한 기대가 많았고 이것이 금을 추천했던 시각인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금본위제에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것이 판명되는 상태거든요. 네. 유겔텐더로서 이 법화 같은 것도 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 아마 장앤코의 직업 보면 지금 5만원권이든가 만원권에 법화가 지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화가 없더라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가지 포인트라든가 마리주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같은 송파구역 같은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대안협회가 굉장히 유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금본위제에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태이거든요. 그 다음 보니까 국제기금석 여기서 기금석이라는 것은 아까 누구한테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걸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기금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냐 하면 굉장히 수급사정에서 보면 공급량이 굉장히 적체된 상태입니다. 적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유도 그렇습니다만 공급량이 적체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 하다가 추세저로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유도 그렇죠. 그 다음에 기금석도 지금 추세저로 떨어진 상황이죠. 국제원유도 그렇습니다. 지금 47달러 올라가지만 사실 작년 말 대비해서는 이렇게 세계연기가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세저로 떨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제원유도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급사정이 공급량을 중심으로 해서 적체 상태가 심험되요. 네. 이런 것이 이제 오펙과 들이 감산기간 연장해서 그 재고 물량을 이렇게 수급을 개선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국제적으로 칼텔 조직 오펙과 같은 칼텔 조직이 없다 보니까 사실 기금석이 적체된 누적 재고 물량이 적체되는 것이 그대로 시장가격에 박용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모렛보페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금값이 8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비관론자라면 사실 안전자산 선언에서 금값에 대해서 굉장히 재택에 추천하는 이런 학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루비니 교수는 1000달러 풍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인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체리픽 긴 차원에서 금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2회 금값이 올라갈 걸 생각해서 이게 우리 PD께서 또 이렇게 공교롭게도 기금석을 차고 온 기금석 기거리를 잘 비춰주시더라고요. 사실 이번만큼은 중장기저 차원에서 금 투자 이런 것을 신중을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투자 아이디어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 아이디어 항상 가져가고 계실 텐데요. 오늘 또 보니까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부분이 짚어야만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로전의 PMI 지수가 아까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57.4를 기록을 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나홀로 좋다. 그다음에 달러 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달러 자산 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직도 미국 경제가 좋다 이런 지각이 많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런데 사실상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작년부터 미국 경제가 좋습니까? 유로경제가 좋습니까? 장인컬께서 이렇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유로경제가 좋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럽의 성장률이 19개 유로랜드의 성장률이 1.7% 미국은 1.6% 해서 작년부터 유로랜드의 성장률이 더 좋았던 거고요. 이건 대표 국가인 독일이 아닙니다. 유로랜드의 19개 성장률입니다. 올해 1,4분기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유로랜드의 성장률이 1.7% 반올림은 1.8%고 미국은 최종 확정치가 1.4%죠. 그 성장률 갭이 0.1%포인트 작년에는 유로 그 다음에 올해 1,4분기에는 0.3%포인트 유로가 위에 있고 2,4분기에서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냐 제조업의 대표적인 지수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보면 제 서비스보다는 제조업의 정규직이라든가 일자리 증시적을 위해서 뭐냐 이렇게 제조업을 제조업에 다시 보자는 리프레시 정책이라든가 밖에 나가 있는 거 들어오자 하는 측면에서 제조업의 리시오링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조업이 주도산업입니다. 그래서 주도산업인 유로랜드에서 PMI 지수가 지금 57레벨짜리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제조업, 제조업하다 보니까 제조업에 훈풍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다우젼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이 오늘은 미국 증시적을 더 호평을 호조를 보인 배경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 유로랜드의 성장률이 미국보다 확실히 좋다. 네. 이런 것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맥렉에서 유로화도 올해 1.4분기에 1.151달러 등가 수준에서 지금은 1.151.13달러 한 13% 이상 많이 올라왔죠. 달러보다는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다 하는 이런 것도 그런 측면에서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희 또 연초부터 달러보다는 유로에 투자를 하시라고 계속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 또 본론으로 잘 좀 돌아와 보면 기금속 가격이 또 폭락 이상으로 관심을 끌었던 것이 바로 또 브라질의 테메르 대통령 탄핵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 안에 또 탄핵 소추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네. 사실 오늘 그 주제 중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G20 협상 그리고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마찰 한미 간 정상회담에 표멸화되고 있는 미중 간 마찰 중국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기아차라든가 뭔가에서 다시 보복 주체인 한국 제품에 대해서 보복 주체인 나가는 전 이런 걸 볼 때 이슈가 많습니다는 사실 국내 투자장에서는 브라질 국제 투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보면 우리 EPD께서 뒤에 배경을 잘 잡으셨죠. 제 뒤에 테메르 대통령이 지금 보면 가장 울상이죠. 시청자 여러분 저 표정을 저렇게 어떻게 EPD가 저걸 잡았을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전세계 대통령 중에서 이번 주 들어서 가장 곤란한 입장을 피우는 것이 저 내 화면 뒤쪽에 테메르 대통령의 표정이다 이렇게 보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일파만파 속에 테메르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사실 지난 주반부터 다시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재했습니다. 문제는 확증이 났다는 의미입니다. 확증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3월 때부터 테메르의 탄핵 문제가 공식화됐던 것이 뭐냐 전 하원의장의 꾸냐가 꾸냐가 이렇게 하원의장을 그만두면서 무명으로 뇌물 요구에 대한 여기서 이제 이때도 테메르와 꾸냐 간에 무슨 연계가 있지 않았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이 있었어요. 국제금융시장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육류 수출업체에 대해서 테메르 대통령이 꾸냐의 무마 의용으로 좀 뇌물에 줄 수 있는 뇌물에 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달라 하는 요구가 사실상 이렇게 그 요구가 녹음이 돼서 그 테이프가 확실하게 확실하게 연방 경찰에 녹음이 있어야 된 사실입니다. 지금 그거에서 보면 조작조작 테메르 측에서는 조작조작하지만 조작에서 된 사실이 없고 팍트 그대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국 검찰총장 께서 테메르 대통령 탄핵 요구를 지난주부터 이렇게 대고 있는데요. 이게 테메르 연방경찰총장이 비교적 브라질 내에서는 신뢰가 많이 받는 사람이거든요. 제3자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브라질에서도 우리의 말을 얘기하면 촛불 시에 해당되는 것 리오드레드 광장 이라든가 이런 게 촛불 시에 해당되는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한부터 불붙고 있는 브라질의 테메르 자진하야 문제 그 다음에 내지는 탄핵 문제 이런 문제가 이번 주말이 고비되지 않겠느냐 시의적인 측면에서 오면 그래서 뭐냐 국민들이 다시 한번 원성이 북구하다 보니까 권력력이 강한 테메르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자리하면 뒤쪽에 나왔습니다 라는 굉장히 울상을 짓는 저 표정이 굉장히 울상을 곤혹스러운 환경이죠 그런 요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재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전임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된 지도 사실상 1년이 채 안됐잖아요 또 이렇게 탄핵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작년에 8월 31일 날 사실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돼서 그때 당시에도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되면 증권사에서는 브라질 국채를 전량 팔아라 하는 이런 쪽에 2015년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30% 이상 오히려 신규 자금 더 투자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된 것과 함께 사실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던 사람이 작년에 굉장히 큰 수익이 났던 배경이거든요 문재인 그때 당시에 얘기할 때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브라질의 대통령 제도상 사실상 테메르도 그 호세프로부터 탄핵돼서 이어받을 때 대통령이 이어받을 때부터 탄핵세조를 갖고 있다는 잔묵 얘기다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의 대통령 제도에서 보면 2014년 10월달에 호세프가 연임에 성공했는데요 그 임기가 2015년서부터 2018년 4년이거든요 4년인데 브라질은 뭐냐면 현직 대통령이 남은 기간에 임기와 관계없이 사실상 뭐냐 탄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망이라든가 대통령 유고 시에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6개월 이내에 했을 때에는 차기 선거를 치르지 않고 대선의 6개월을 지켜서 사실상 대선이 새롭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됩니다 또 6개월 이후에 이번 것처럼 11개월 남겨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는 그때는 뭐냐 6개월 이후에 남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돼서 5월 9일 대통령 선거 치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브라질은 브라질은 그 임기와 관계없이 현직 대통령이 그만두면 부통령이 승계를 해서 나머지 임기를 채워둬도록 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런 대통령 제조에서 오면 호세프는 부정부패에서 탄핵된 거 정통령 대통령이 되겠죠 부통령도 같이 국정을 운영해오는 입장이거든요 테메르 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대통령 제조상으로 보면 호세프는 부정부패에 이렇게 넣겠는데 부통령의 입장에서는 제도상 뭐냐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냐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누누이 말씀드리는 브라질의 교통에는 정돈 문제제일 대부분 모든 전직 현직 관료들이 베트로 브라스를 비롯해서 부정부패에 휩싸이다 보니까 이게 시기가 문제였지 언제든지 테메르 대통령이 부정부패에 휩싸여서 사실상 탄핵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올해 구체적인 근거를 나타내면서 3월부터 근거를 나타내면서 지금 굉장히 테메르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또 현지에서 전해지는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자고 한다면 테메르 대통령은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정능력이 바닥이 났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지난주부터 테메르의 탄핵 문제가 굉장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론조사가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처럼 인터넷 시험과 소설 네트워크 시험은 국민들이 가장 우위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떠냐 하는 이 문제인데요 한 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통해서 지금 테메르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7%입니다 7% 이거 어떤 수준이냐 하면 1989년 사르네이 이번에는 펠레 미친 사람입니다 브라질 대통령에서 펠레 축구 때문에 미쳐가지고 있잖아요 국정을 아주 외면시해서 부정부패 문제보다는 그렇게 해서 국정 지지도가 5%가 떨어졌는데요 그 위에 뭐냐 28년 만에 체제치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 호세프가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그때 당시에 국정 지지도가 8%였거든요 그거보다 더 떨어졌다 떨어졌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사실상 브라질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지금 호세프가 국정운영 지지도가 7% 떨어졌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대통령이 국정 지지도가 될 때에는 사실은 국민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아무리 못해도 30%대에는 유지해야 된다 30%대에는 그런데 지금 7%니까 사실상 뭐냐 브라질 국민들은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테메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7%니까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7%입니다 7% 그래서 사실상 에너키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볼게요 자진하야야 된다 76% 찬성 탄핵이 필요하다 81% 찬성이거든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돼서 태민의 정부가 지금 뭐냐 모든 국정운제에서 국정 지지도가 이렇게 7% 떨어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자진하야가 76% 탄핵이 82%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본인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경제연에 대해서 사실상 방치한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이렇게 여러가지 각종 사전의 세리머니에 합쳐서 G20 이렇게 정상회담이 독일에서 열리는데요 사실상 테메르 같은 경우에는 프릭스 국가 중에서 가장 핵심 국가 신흥국의 핵심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내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지도가 7%뿐이 안 되는데 여기도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이렉트리 비결성지는 아닙니다는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의 국민의 지도가 한때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한미정상회담에 76%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뭐냐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아마 이렇게 이후의 추위에 대해서는 이런 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또 문재인 정부가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80% 76%대에는 세계에서 최고 높은 이렇게 국정운영 지도다 대통령의 지도다 이것이 국민의 지도가 바탕에 가야 모든 경쟁책이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추진력이 할 수가 있다 하는 이 측면인데요 테메르는 7%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의 브라질 상황이 왜 저렇게 뒤쪽에 뒤쪽에 테메르 대통령이 저렇게 울상니까 그런데 눈물은 났습니까 저게 눈물은 안 보이지만 눈물은 안 보입니까 눈물은 안 보입니까 눈물보다 더 이렇게 단도직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브라질 국채 투자자분들 굉장히 또 저희 생방송 글로벌 증시를 시청하고 계실 텐데 최대 관심사라고 한다면 바로 테메르 대통령이 탄핵이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작년에는 30% 수익을 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사항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테메르가 탄핵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시위 문제 이런 것이 신지자 확적임이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왜 호세프가 탄핵되더라도 브라질 국채가 왜 이렇게 일부 증권사에서 전량파라라는 그게 완전히 빗나갈 정도로 이렇게 수익이 높았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부정부패라든가 신정부의 반감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광화문의 촛불시 리오데자 촛불시 이런 거면 사회가 재탄상된다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시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요인 특히 기득권의 문제에 의한 이런 탄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곧재개의 흐름을 단기적으로 보면 불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진하여야 되든 아니면 탄핵되든 관계없이 내년 2018년 말이 이제 임기가 마지막 됩니다 그러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정국이 자진하여야 되든 안되든 간에 어떠거나 대선 정국이 빨리 시작됐든 간에 왜냐하면 보통 대통령은 당의 후보가 나오죠 당의 후보가 나와서 대통령 선거기장을 보면 대상 1년 정도 이렇게 거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탄핵되든 아니든 간에 이제는 2018년 임기와 호세부 대통령이 연임되어 있던 그 임기가 조기에 앞당겨져서 사실상 뭐냐 대통령 대선 국면이 발휘된다 이렇게 표시됐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진하여 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브라질이 얼만큼 정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냐면 지금 보기엔 호세부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또 청해놨죠 같은 임기간에 태멸의가 탄핵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같은 임기간에 이렇게 두 번이나 걸쳐서 나오는 것은 역사적으로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요 마지막에 브라질 국채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룰라 대통령 이외에는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대선 주자가 없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룰라 대통령 자신도 이게 부정부패에 휩싸였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뭐냐 지금 상태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라도 이제 사실상 뭐냐면 위장전입 위장전입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나 나나 다 걸려있으니까 지금은 뭐냐 이렇게 장관이라든가 임명할 때 크게 결격사유다 그건 분명히 결격사유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일 대통령께서도 그게 제 기억은 2005년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그제는 괜찮고 이렇게 괜찮고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되시는데요 지금 브라질도 뭐냐면 부정부패는 누구나 가기 때문에 그럼 뭐냐 나쁜 거긴 하지만 다 오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뭐냐 결국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룰라 대통령 이해에는 사실 대안이 없지 않지 않아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브라질 국채를 갖고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미라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다는 사실상 그렇게 고민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 재탄성하는 계기고 또 차기에 브라질의 대통령에서 브라질 국민들이 대안이 없다는 측면에서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룰라 대통령을 선택한다면 과거에 룰라 대통령이 나왔던 어떤 실적을 보면 사실 경제가 좋은 측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너무 브라질의 북채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원해하라 한율이 380원까지 가다가 330원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장인권께서 이 금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금값이 앞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금기거리를 미리 차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매정하게도 금기거리를 밖에 나가실 때는 차고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지금 뭐냐 테메리 대통령이 시의 문제를 해서 원해하라 한율이 330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자 이제 탄핵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면 지금 원해하라 떨어졌기 때문에 체리피킨 차에서 브라질 국채를 더 사이지 이런데요 지금보다도 다 낮은 가격에 살 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메리 탄핵 문제에서 브라질 국채의 불안감은 이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부 증권사에서 자 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브라질 국채에 더 투자하세요 이거는 조금 있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대해서는 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많이 다 함께 말씀 나눠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